안녕하세요. 저는 화요 콘서트의 보컬리스트 성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박수 소리도 나와서 핵심 키워드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흥겨운 삼바 곡이라서 삼바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곡의 분위기를 더 살리기 위해서 박수 소리를 넣었고 또 Just Sing이라는 곡 제목과 어울맞게 재미있게 삼바라는 장르가 떠올라서 곡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공연을 감상할 때 주요 포인트로 감상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코러스 부분에 이제 삼바 리듬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같이 또 박수 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치신다면 더 즐거운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연 준비하실 때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합주 시에 잡고 뭔가를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화요 콘서트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고 또 즐거운 경험 그리고 뭔가 더 앞으로 제가 음악하면서 더 얻어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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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んにちは 콘서트에서 충분히iden서 practicecare But there's always someone who's supposed to We don't notice how I say I already know, hey, sing it again Say hello, oh, sing it again Always seem so, sing it again I'm sure you don't have to worry Sing it again Swim twat, swim twat Swim twat, swim twat Swim twat, swim twat Swim twat, swim twat, swim twat Swim twat, swim twat, swim tw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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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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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